안녕하세요. 2024년 인천중등 합격자 이가영입니다. 저는 일단 3수를 했고 그래서 초수와 재수 그리고 3수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수 때는 제가 1점 차로 1차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도 1.34점 차이로 1차에서 떨어졌고 마지막 3수 때가 1차 컷 5.66에서 붙어서 2차에서는 3점이 남았었어요. 최종으로 플러스 3점이었고 제가 인천에서 3등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초수 때부터 제가 탈락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저는 초수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해 기반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암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도 6월달 넘어가서부터 암기를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청론은 거의 반포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탈락 이유를 보면 제가 교육학을 12점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전공이 58점으로 제 생각에 전공은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된 게 거의 다 법청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육학이 12점인데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내가 교육학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수 때의 탈락 이유는 교육학을 암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법청론을 반포기했다는 것. 제가 몇 점만 더 높았더라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제수 때에는 교육학은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전공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육학은 달달 암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암기를 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였고 그리고 전공 공부는 제가 조금 자만했습니다. 초수 때 제가 많이 외워두었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이때 신강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적장애도 이렇게 새롭게 변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공부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전공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법청론을 반포기하였기 때문에 제수 때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3수 때 합격 이유를 보면 이때서야 이제 제가 1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육학 공부는 꾸준히 했어요. 교육학 공부가 마지막에 이제 제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을 꾸준히 했고 법청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통합기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법청론도 이해 기반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3수를 하면서 제가 전공 공부를 되게 자세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전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가 되게 딥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강론이 이게 한두 권이 아니다 보니까 영역별로 막 엄청 많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딥하게 공부를 해도 운에 따라서 1차 점수가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교육학을 해야 되고 법청론에서도 1점 1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에 가서는 수업 실현은 제가 1.69 정도의 감점을 당했고 면접은 조금 많은 감점을 당했는데 수업 실현 때 이 감점은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면접 때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선생님이 해야 할 활동과 학생이 해야 할 활동을 바꿔서 얘기하는 바람에 마땅한 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의 공부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1.1점이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자. 다 공부를 꾸준히 하자라는 것과 무조건 1차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1차에서 끝나는 합격이 아니라 2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2차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무조건 고득점을 받자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자세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수 때는 올인을 했어요. 1년 내내 서진 강사님 커리큘럼을 따라서 쭉 갔고 교육학도 연간 패키지 끊어서 쭉 들었는데 굉장히 초수 때는 아예 올인을 하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재수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만하고 나태하고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아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막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언젠간 붙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의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월부터 5월까지는 제가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육학을 그냥 강의를 듣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려고 했고 전공도 그냥 강의를 듣고 복습이라는 개념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잘 모르겠어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냥 읽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법총론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읽어보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남아있는 법총론의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저는 스터디 의존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것에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은 그냥 형성평가 자료를 보면서 요약된 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전공은 제가 단권화를 기본 교과서에 단권화를 모두 모두 시켜가지고 이거 하나로만 제가 암기를 달달달 했어요. 저는 인출표를 사용하였고 투쿰에 있는 선생님의 인출표를 활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고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두 영역씩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니까 일주일에 세 영역에서 네 영역까지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총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스터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때부터 반포기를 했고 마지막 10월, 11월 때는 전공은 계속 똑같이 저 혼자서도 반복해서 암기 인출을 했고 교육학은 그냥 요약 정리한 것만 넘겨보는 정도였고 법총론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소대 1.4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 제소대로 들어가면서 제가 상반기에 시간 강사도 하고 1년 내내 반과 후 수업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지속적인 일이 아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계획성 있게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좀 상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그냥 전공 인출만 계속 하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방과 후 강사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만 했었는데 이때는 교육학 강사님을 조금 바꾸게 되었어요. 제가 이해 기반의 강사님을 듣다가 이제는 암기를 기반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사님의 이론을 듣지는 않았고 그 교과서를 활용해서 계속 암기를 하였고 그리고 전공도 이제 새롭게 다시 신강론이 나왔으니까 단권화를 새롭게 한 다음에 똑같이 또 구두 인출을 했습니다.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때는 근데 조금 게을렀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법 총론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이때 제가 한 것은 교육학 교육학만 되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전공은 그냥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 달은 그냥 이제 파이널 강의 들으면서 인출도 계속 하기는 했는데 제가 신강론 정리가 잘 안 됐던 게 제가 그 기출이나 심화이론 그런 강의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이제 10월, 11월 돼서 막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신강론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암기도 잘 되지 않아서 이때 지적장애를 다, 네 문제 다 틀렸고 뭐 좀 많이 감점이 됐던 게 신강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때도 상반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저는 아 이때 막 공부를 뭐를 다져놔야겠다 라기보다 제가 첫 기간제였다 보니까 뭐 행정업무나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서 일하는데 그냥 집중을 하되 기출강의는 들어야겠다. 뭐 복습을 안 하더라도 들어야겠다 해서 겨우겨우 기출강의를 들었고 다른 교육학은 이제 교육학도 아 기본이론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 강의를 이제 결제를 하고 강의를 틀었는데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지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책을 혼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다져보자 이 생각으로 그냥 혼자 책을 읽었고 법총론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에서 9월달 기간제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노량진으로 넘어왔고 이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완전 스터디 의존형이라서 법총론은 혼자 했는데 교육학이랑 전공은 모두 스터디에 완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8, 9월 딱 오자마자 스터디를 다 구해서 교육학은 계속해서 암기하고 인출 이 해는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암기하고 인출 암기하고 인출을 일주일에 두 영역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끝까지 가져갔고 전공 같은 경우도 저는 작년 초수 때부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인출을 했어요. 제가 암기를 한 걸 토대로 계속 인출표 사용해서 인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투꿈의 분은 합격자분은 3년, 4년 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인출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인출표를 제가 따로 수정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수정을 해서 그 인출표대로 계속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총론은 어떻게 해야 내가 법총론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법총론이 사실은 이게 와닿지 않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들이고 실제로 사용이 돼서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그냥 반복해서 읽고 인출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은 그냥 빈칸 채우기 자기 전에 저는 아이패드 활용해서 빈칸 채우기 아니면 이제 빈칸이 잘 되면 통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이래서 자기 전에 계속한 제가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면 뭐 한 시간까지도 안 괜찮으면 10분이라도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법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조금 1분만 따온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타이틀마다 얘가 장특법이 타이틀마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은 이렇게 4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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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 빈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 멋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작년에 나왔던 거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만 봤어요. 저는 장특법은 이것만 보고 들어갔고 점자 같은 경우는 저는 3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 일주일을 정하면 월화수목금 한 명씩 문제 내고 그리고 나머지가 답하는 방식으로 카톡방을 운영했고 그냥 처음에 이제 한 번 쫙 외워놓은 걸로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딱히 뭐 걸릴 게 없었고요. 웹 접근성이나 UDL을 계속해서 외우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공학 파트 공부할 때 어차피 인출표에도 공학 파트에 있으니까 공학 파트 때 이제 다 외우고 그리고 인출하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딱 외우고 아 난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다 맞았었어요. 항상 이거는 다 맞았고 저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 기반으로 암기가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인출이 가능했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 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금 게을렀어요. 저는 아침에 10시, 11시 넘어서 일어났고 차라리 잠을 막 3시 넘어서 뭐 진짜 늦게 자면 4시까지도 이렇게 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자기한테 맞는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어차피 시험 전날 다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한테 맞춰서 일어나고 자고를 반복했고 딱딱딱 저는 계획을 시간별로 하지 않았고 양으로 계획을 했어요. 항상 오늘은 뭐 지적장애랑 어디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교육학은 두 영역 인출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 총론도 이 첫 번째 장까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양으로 정했고 나만의 공부법은 다들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상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획을 한다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공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찾아보고 어떻게 계획을 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스타일은 그래서 이해하고 구조화시키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또 암기 인출 암기 인출 이게 저의 스타일이었고 제가 계속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착각은 법 총론을 2년 내내 버렸다는 것과 법 총론은 그냥 암기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 총론은 충분히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 안 외워진다고 하면 한번 이해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학은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반기 때 잠깐 빡세게 해보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교육학을 포기하던가 교육학을 게을리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험 전날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1교시에 교육학을 보는데 교육학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학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잡아놓고 가자라는 것이고 이 교육학 때문에 떨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공은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전공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이걸 달달 외워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일단 이해를 하고 이 개념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이 구조화되었을 때 암기하고 인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대처 및 인내 기술을 하나 암기해서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냥 대처 및 인내 기술은 이거야라고 이렇게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처 및 인내 기술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실행 절차에 있는 문제 행동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 기능 평가, 가설 설정 이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이 파트에 있는 대처 기술 교수가 있고 여기에 대처 및 인내 기술이 있어 이렇게 구조화를 통으로 시켜놓아야 제가 어디에 포함이 되고 무엇을 물어봤을 때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것을 적용해서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인출을 하려면 저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도 알아야 되고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또 알아야 되고 또 대체 기술 교수에 있는 대처 및 인내 기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안에서 더 나아가서 분노 조절 훈련이나 강아지 헌법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아도 나는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화, 구조화 시키는 것이 뭐지라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통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구조화를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라.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불안함 때문에 계속 뚜껑을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이해하고 있는 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구조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기가 되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들락날락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구조화되고 암기되고 인출까지 하고 또 총 가장 중점인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초수 때 생각했던 게 이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제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면 완전 달달 통안기가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생각은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토시 하나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어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기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이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만약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공부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상반기 때는 이해하고 구조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해서 이해하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것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구조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계속해서 이제 교육하기랑 법정론도 꾸준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내가 정말 달달 암기해서 나는 이거를 다 인출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에 포함되는지 말할 수 있어. 이것까지가 완벽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공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역별 모의고사나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잘 적용하는지 이제 해보면 되고 저는 이때 인천 파이널에서 인천에서 다른 분들이 너무 점수가 높은 거예요. 제가 인천 몇 명 되진 않는데 4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종으로 3등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뭐 전혀 이렇게 작아지지 말고 꾸준히 해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공부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2차 공부법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도 잘 안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수업 실현을 할 때 말을 하거나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뭐 잘 웃고 이런 표정 같은 것들은 다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업 실현을 할 때에도 내용이 부족했고 그리고 면접을 할 때에는 내용이 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부터 보면 일단 문제가 과학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의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문제지를 보고 그렇게 막 당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 수업 실현을 준비를 할 때에는 그 끈기에 있는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는데 솔직한 생각으로는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강사님도 그렇고 저희 쌤도 그렇고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수 학급이 나와가지고 아 내가 괜한 연습을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시력과 특수 학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문제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수업 실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잡다한 이벤트성 요소들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큰 강화도 하고 학급 규칙으로 손아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하고 활발한 수업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내가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너네들한테 이것을 가르쳤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활발한 교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 요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내용에 초점을 두자 라는 것이고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해야지 어 가영이가 손 들었구나 아 가영이가 이렇게 대답해 줬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작용을 하나를 하면서도 내가 그 가영이의 수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채울 수 있고 또 아니면 오반응을 넣으면서 조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의미 있게 내가 점수에 도움이 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구상지 작성을 다양하게 해보는 건데 구상지를 보면 이렇게 큰 종이를 줄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떨 때에는 왼쪽 끝에 이제 조건을 빨간색으로 써놓고 오른쪽 끝에 학생들과 할 상호작용을 적어놓고 아래에는 활동 2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적어놓았던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자료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자료 안에서 어떤 활동인가 어떤 활동과 어떤 조건을 채울지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았고 조건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상지 작성을 내가 잘 볼 수 있게 다양하게 해봐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나와서 저는 아 이 정도면은 나 잘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문제를 좀 대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은 자세하게 했는데 문제의 핀트가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깎였고 하지만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말씀드리면 먼저 답변틀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지를 보면 면접 문제가 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1번에는 문제점이나 원인을 찾는 거 2번에는 교직관을 얘기하는 거 3번에는 선택하기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유형들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지 답변의 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찾는 문제에는 내가 문제점을 찾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따라서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점, 답변의 틀을 다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교육관이나 교사관은 당시에 이제 가자마자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을 해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다 적어놨어요. 저는 상황에 맞춰서 교직관을 한 6개, 7개 넘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교직관을 썼을 때에는 내가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노력을 해왔다까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교직관을 쓰면 이거를 바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나만의 만능틀 만들기인데 다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만능틀을 사용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면은 답변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저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능틀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만능틀을 만들면서 저는 다양한 상황도 정했고 저희 경험들도 쭉 나열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을 적용해야겠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된 건데 면접을 하다 보면 답변이 너무 짧게 끝나고 아 풍부하지가 못해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문제가 있다면 한 문제에는 내가 경험을 넣어서 근거를 들어야겠다. 또 한 문제에는 시책을 넣어서 저는 인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제가 EBS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다큐멘터리 이런 것에서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한다면은 되게 풍부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면접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지라는 것도 생각을 하기에는 되게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자. 내가 가서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생각해서 다양한 답을 정리해놓고 내가 그 상황에 문제가 닥치면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합격자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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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